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죠.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백신 접종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작업이 완료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월요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는 지난 2월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주두로 국가안보회의 nsc 국무부 정보기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이번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해외 주둔 미군 배치 문제는 전 세계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동안 각국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주목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해외 주둔 병력 검토 작업인데 어떤 중대한 변화나 개편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기밀사항이고 국방부가 지난 월요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약번을 살펴보면 일단 당초 일각에서 예상했던 대규모 병력 축소나 개편 등의 아주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네. 국방부는 우선 중국의 도전에 맞서 인도태평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 영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이런 결론을 담았습니다. 네.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호주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도 있습니까? 네. 호주와 괌을 비롯한 태평양 섬들의 군사기지 인프라를 개선을 해 수송과 배치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주 내 군용기 순환 배치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이는 이미 앞서 발표됐던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 9월 모든 종류의 미 군용기를 호주에 순환 배치하는 내용의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에 또 제법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유럽의 경우는 어떤가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전투 억지력을 높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전 도널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주둔 미군병력의 축소를 지시해서 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었잖아요. 이번 검토로 바뀐 것이 있나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 주둔 병력의 상한선을 2만 5천명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육군 다영역 작전부대 등 500명의 연구 주둔 내용도 들어갔는데 이는 지난 5월 로이드 어스틴 장관이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 중동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새 미군의 변화가 가장 컸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졌나요? 네. 국방부는 대이란 적군법과 아프가니스탄의 철군에 따른 대테러 임무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시리아에서 미군은 IS 격퇴 작전을 계속 지원을 하고 파트너 세력의 군사적 역량을 증강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의 태세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검토와 추가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외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경우 영내의 극단주의 폭력 조직을 감시를 하고 적절한 범인의 배치를 검토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남미와 카리브의 지역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또 마약 퇴치 임무 등을 검토하고 영내의 범국가적 도전 대응과 파트너십 활동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견제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한 것이다. 간섭하지 말라. 이런 또 주장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비기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확산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우려의 원인이지 패닉 즉 혼돈의 원인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맞서서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더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 내 인구가 6천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면서 더 기다리지 말고 또 백신을 맞아라.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접종하다 하라 이렇게 또 호소를 하면서 그리고 백신 접종을 이미 마친 사람은 3차 부스터샷을 꼭 맞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확산태처럼 강력한 봉쇄 조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선 오미크론 위협으로 인한 추가적인 여행 제한이나 봉쇄 조처는 아직은 고려 대상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쓴다면 봉쇄 조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직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죠? 뭐 이웃나라 캐나다에서는 보고가 됐지만 아직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미국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가 널리 퍼지기 전에 백신 접종률을 더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코로나 백신, 이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보좌관이 지난 월요일 ABC방송에 나와서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 2주 안에 백신 면역력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중축 위험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보건당국도 백신 권고를 격상했어요.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월요일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 이런 지침을 내놨습니다. CDC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넘은 18살 이상의 모든 성인, 그리고 존스렌존슨 얀센 백신을 맞은 지 2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성인 가운데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었죠. 맞습니다. 지난 9월 처음 부스터샷 추가접종 승인이 났을 당시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요양시설 거주자, 의료진, 기저질환자 등이 접종 대상이었고 지난주에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로셰 월련스키 CDC 국장은 지난 월요일 성명에서 오늘 CDC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권고를 강화한다. 이렇게 밝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러스 변이가 확산하게 되면 국민들의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또 목소리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월요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을 저하하고 경제활동을 위축하게 할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은 이미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제니 델런 재무장관과 함께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미크론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백신 접종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서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소재의 연방법원은 지난 월요일 정부가 보건후생부사나 건강보험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해당 소송은 어떻게 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건가요? 미주리주와 네브라스카, 아칸소 등 10개 주가 연방정부 조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나 업무장관이 있는 곳들인데 이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의 조처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보고 주정부들의 손을 일단은 들어줬습니다. 네.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법원에서 가로막힌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바로 이달 지난 11월 초에는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 등 일부 주정부와 해당 지역 일부 기업들이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는 연방의 권력 남용이다라면서 직업안정보건청의 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을 한 건데 제5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법원에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지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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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